어? 이 휘뚜루마뚜루는 기억나세요? 휘뚜루마뚜루 기억나요? 기억나죠? 준열이 형 애드립으로 탄생한 웃으면서 우리 이때 빵 터지고 난리 났거든요 이거 찍을 때 휘뚜루마뚜루 휘뚜루마뚜루 완전 어? 휘뚜루마뚜루 오셨어요? 어? 얘기했더니 딱 웃었네 휘뚜루마뚜루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수호 대표님 오셨으니까 휘뚜루마뚜루 뭔데? 휘뚜루마뚜루 일단 인사부터 하자 아 예 죄송합니다 인사해주세요 가운데 여세요 안녕하세요 제재팩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재팩토리의 대표로 맡고 있는 제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예요? 왜이렇게 매워요? 박수 쳐? 박수 쳐? 왜이렇게 매워요? 생냥파 생냥파를 넣었어요 생냥파? 어 됐다 전 이거 들고나서요 지금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역지 너 진짜 왜이렇게 할 줄 몰라 V LIVE을 오케이 그러면 빨리 해봐 다시 해봐 따져야지 형 왔으니까 질문할게요 제수호의 제 어디 제시죠? 저요? 기억나시죠? 질문 저한테 하신거 어디 제시죠? 제대로 제자인데요 신혼북공파 33대선 제대로 제자 네 제대로 제자입니다 제대로 말 제대로 합시다 야 얘네 이거 근데 애쓴다 형 없어요? 원래? 기가 막히네 그러면 형은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더 나오시면 좋겠지만 저기 형 방이잖아요 네네 형 방을 먼저 소개를 할까요? 형이 셀프 소개 가능하시겠어요? 셀프 쪽이요?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형방 부캐 소개를 하시죠 제가 지금 식사중인데 이게 무례하게 방송중에 식사하는게 아니고 저희 지금 지금 회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열어야 되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삼천아 여기 눈 좀 닫아줘 가베 좀 닫아줘라 하하하하하하 벽 좀 닫아줘라 형 이것이 이제 제수호 대표의 방 네 여기가 제수호 대표의 방인데요 먼저 칫솔기부터 할게요 거시 겸째로 어떻게 이거 한번 이거 보셨나요? 네? 이거 이거 보셨나요? 그럼요 지금 제가 가장 즐겨있는거 즐겨있는거 페이스북 무엇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참고로 탈퇴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음식 페이스북은 네 따로 없고요 아 이 책 좋죠 트위터 빌라잡이 탈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왔고 음 음 아 여기 있네 피터 노턴 하하하하 어? 피터 노턴 누구세요? 피터노턴신씨 몰라요? 몰라요 누구죠? 어디 피자에 피시 인사이드라고 피시 인사이드라고 저기 그 갤러리 또 있고 뭐 이런 데 있어요 피시 인사이드 이 캐릭터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향해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도 처음 들어와 봐요 이거네 나도 hopeful 근데 이거 data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간의가..ㅎ 간절히 간의가.. 아.. 방송보시면 보이시죠? 최첨단 시설 제수.. 최첨단 시설이고 손가락 하나만 칸칵칸칸 할 수 있고 저 문도 버튼을 누르면 닫힙니다 누가? 누가? 밖에 뛰어 들어가든 저기 이렇게 닫히나요? 네 세영아 니가 봐야되나 투 이거 놀라운 척 이거 최첨단이에요 최첨단 신식 기계세요 승자도! 승자도 누를 수 있어요 대박 이게 하나만 눌면 되구나 네 승자도 이거 쑥 나오는 건데 이게 버즈 눌러서 누르면 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 뜨끈 뜨끈 하죠 의자, 의자. 좋습니다. 서랍 한 번 보기에는. 서랍을 한 번 보시면. 뭐가 있지? 이게 자꾸 의심스러웠는데 이게 편케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있어. 이거 봐. 자리마다 다 있어요. 자리마다 다 있어요. 이게 과연 정체가 뭔가 굉장히 궁금하고. 뭔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진짜 너무 깔다. 저 속이는 거 아니죠? 진짜 아니죠? 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방송? 네, 좋습니다. 여기가 지훈이 스타일 같다. 이 가자봉지, 내 자리에 있던 가자봉지들 아니야? 어? 세용 씨가. 훔쳐되셨네. 내 자리에 있던 가자봉지들인데. 실제로 과자를 진짜 좋아해요. 어, 전혀 없더라고요. 진짜로 좋아하고 과자. 하고 이 동식 소녀. 공식이죠? 톨렉타.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우리가 행복하게 다 먹고 있습니다. 톨렉타. 덕땅마보 보여요. 박파형 씨 응원합니다. 하하하하. 이게 돼, 농장보가. 아, 그래요? 아, 진짜? 시원해. 커피 하나씩 먹을까? 커피 먹고 싶다. 커피도 응원합니다. 커피? 커피 시작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하하하하. 말없이 한 3초 정도 돌리는데. 지구본. 이런 것도 해야 해요. 이 작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이 작품이요. 하하하하.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배들 마무리하시고. 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하셔야 되거든요. 식사 하실 시간도 없었거든요. 네. 아침에 마시고요. 네. 식사 마시게요.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저희 팬카페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 죄송해요. 반만 남겨놨는데. 네. 어쨌든 행복하시고 저희 그 제재 팩토리. 일로와. 제재 팩토리 제일 막내 동생들.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 동생들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저거 좀 소스 좀 줘.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지각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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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세용 씨는 지금 브이앱 때문에 왔어요. 오늘 촬영 분량이 좀 뒤에 있는데. 브이앱 때문에 올 정도로 이런 열정적인 모습. 네. 축하드리면 나중에 뮤직뱅크 인기가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너희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갈게요. 네. 밥.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좋다. 잘하고 있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좋다. 히트다. 그냥 식사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대표님. 대표님 밥. 여러분 안녕. 안녕.